이게 갖고 그거 민하고 그런 것들은 연사 찾아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할게요. 여기를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평균적으로 다운받은 흰색이 돼서 맞으세요. 괜찮습니다. 다녀오시고 오고 그냥 가요. 브래켓 잡지 말고. 브래켓 잡지 말고 그냥 가. 호평동에서 생활식당하고 있는 테이제라고 합니다. 74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다읍에서 조그만 중국집 하고 있는 치터스 77년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흥원. 흥원에서 저희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잡고 사사 맞추고. 반갑습니다. Webinar 세 번째 라이브 하사 날씨가 언제 오는 날씨가 오네 아 웅이 오셨어요? 어? 다 온거죠 이제? 네 다 왔습니다. 연습하시고 똑같이 오른쪽 턴 합니다. 이렇게 턴 보시고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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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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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로 가볼게요 자 여기 실전 싱글 안어로워요 타사 낮추고 자 여기 조심하세요 자 여기 목표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에 달려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할래 한 번 여기서 좀 잡아줘요 브레이크만 잘 잡아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 자전거 믿고 그냥 줄여 주시면 잡으세요 너무 브레이크 많이 잡는다 너무 브레이크 많이 잡아 천재 풀면서 풀면서 앞에 잡아줄게 기다려주세요 허리 빨리 다음번에 올라가보세요 숫떨단 조교하시보 98점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요 750 42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 자전거 보다 가벼운데? 750인데? 미친거 아니야? 토크가 너무 세는데 이건 어디서 올려요? 오른쪽이요 아 여기고?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좀만 더 갔다가 오는거에요 들어갈게요 핸들 조심하세요 핸들 핸들 조심하세요 핸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좀 천천히 넘으세요 자 여기 코너는 주세요 벨끝 천천히 넘으세요 벨끝 천천히 넘으세요 벨끝 잡지 말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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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습니다 자 고고고 고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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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